내가 재미난 얘기를 할 때 진짜 경청에서 잘 듣고 호응이 있고 그래야 내가 다음에도 재미난 얘기를 할 뿐더러 오늘도 더 깊숙하게 얘기를 하겠지 반응 잘해야 된다 우선 이 캐스트는 현재 지금 대치동 이고요 오늘이 며칠이냐 23년 5월 8일이지 오늘 이제 대치동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우연히 이제 오늘 어버이날이잖아 근데 여기 앉아있는 현장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께서 의사선생님인 아이들이 좀 많으니까 그냥 수업하다가 아 그냥 내가 옛날에 내 친구 얘기하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 내가 좀 얘기를 맛있게 하나 봐 어쨌든 해볼게 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얘기했지만 나 이과였다고 얘기했었지 선생님 고3 때 이과였어 근데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 의대를 5명 갔어 좀 그렇지 않냐 그 연대의대 고대의대 뭐 카톨릭의대 울산대의대 이런 것도 대단하잖아 근데 수능 발표가 나고 이제 애들이 발표가 났는데 뭐 서울대 몇 명 갔냐 이런 것도 있는데 서울대 의대를 우리 학년에서 재수생 빼고 현역만 5명을 간 거야 영동고등학교에서 너희는 경기지? 너희 이화외고지? 너희 경기도 옛날에 그랬어 그리고 경기도 한 달이 아니라 한 해에 수능에서 재수 빼고 한 80명 90명 서울대학 가고 그랬어 그런 얘기 옛날에 들었었지 그랬었지 근데 그때 얘기를 좀 해줄게 아까 어쨌든 발표가 났는데 서울대 의대를 우리 학년에서 5명 갔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좀 황당해서 그냥 서울대 의대 거기 있는지만 알지 거기 실제로 내 친구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너무 황당하지 않냐 그런 거 그 얘기 해주려고 하는 거지 우선 실명을 밝히면 분명히 회사에서 B 처리하고 이거 금지한 거기 때문에 이름 세자 중에서 음 음 음 근데 이제 중간 보다 맨 마지막에 걔는 이름이 흥흥 엽이었어 엽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회사에서 자르질 않아 그러니까 얘기해줄게 흥흥 엽이었는데 아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냐 요즘 기사를 보면은 막 요즘에 다 의대에 가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한 번은 캐스트로 얘기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지 선생님 고3 때였어 선생님 고3 때인데 우리 학교에 자습실이 있었어 근데 자습실이 학교 선생님들이 관리를 안 하시는데도 밤 11시 밤 12시 1시 2시인데 나는 2시까지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 11시까지 있다가 집에 갔어 11시까지 공부하다가 집에 가다가 편의점에서 튀김우동이랑 왕사발 그거 컵라면 두 개 때리고 육각형 바나나 우유 아까 니네가 먹고 싶었다고 한 거 있잖아 그 하나 딱 때리고 집에 가면 그냥 편안하게 하루가 마무리되는 거였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뭐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 밤 12시까지 밤 1시까지 2시까지 공부하고 아침 8시에 학교에 나오는 새끼들은 도대체 누군가 있나 호기심이 좀 나잖아 그래서 어느 날 좀 몸 컨디션도 좀 괜찮아서 내가 남아봤어 12시까지 대부분 그때 가더라고 그리고 나서 1시까지 더 있었어 내가 이때까지 있었던 건 몇 번 없었어 그냥 있었는데 이때는 뭐 별로 없었지 근데 이때 1시쯤에 자습실에서 이렇게 딱 나와서 이렇게 좀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좀 피곤하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에 전진동산이라는 조그만 동산이 있는데 경기고등학교도 엄청 크잖아 근데 영동고등학교도 좀 크거든 근데 그 안에 그런 동산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막 체조도 하고 좀 이랬어 근데 거기서 보기하고는 전혀 다른 킹콩 선생님이 감성적이 된 거야 왜 그러냐면 새벽 1시에 우리 학교 그 학교 안에 이렇게 있어 보니까 주변에 그 청담동의 불빛이 낮에는 화려한데 1시니까 다 꺼져 있잖아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운데 달빛이 삭 그 교정에 있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 근데 그게 아름답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모짜르트인지 슈베르트인지 모르겠는데 월광 소나타 뭐 그런 음악이 있지 옛날에 사실상 월광 소나타 하면은 달이 뜨면 어느 새끼가 미치는 광이 미칠 광인 줄 알았는데 월광 소나타에서 그 월광이 달빛이 은은하게 자연에 삭 했을 때 이쁘더라고 그때 생각했어 아 저래서 쇼팽이 녹턴 야상곡 뭐 월광 소나타 옛날 클래식이 저래서 나오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 새끼 그 월광을 탁 보면서도 학교 운동장에서 어느 새끼가 뛰고 있는 걸 느꼈어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저 새끼가 누구지 봤는데 우리 반의 얘야 근데 깜짝 놀랐어 얘가 운동장을 이렇게 뛰다가 뛰다가 자습실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교복을 입고 있는 거야 그게 왜 이상한지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 그래 나 너무 이상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영동고등학교가 그때 이렇게 있으면 그 당시에 8학군나 엄마들은 어떤 식이었냐면 학교에서 집까지 다니는 걸 시간을 최소로 줄이려고 학교 주변에 이렇게 다 막 이사하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강남 땅값이 올라간 거잖아 근데 우리 집도 실제 우리 집도 우리 집에서 고3 우리 교실까지 1분이 안 걸렸어 뛰어가면 그렇게 가까웠거든 그래서 자습실에서 공부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슬리퍼 신고 엄마가 주는 저녁 먹고 간식 들고 뭐 텔레비 조금 보다가 학교로 다시 들어오면서 애들이랑 인사도 좀 하고 농구도 한 편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쟤는 새벽 1시까지 교복을 입고 있는 거야 내 생각 내가 알고 있기라도 쟤네 집도 학교 바로 옆이었거든 근데 교복을 입고 졸리다고 운동장을 뛰고 있는 거지 쟤는 옷 갈아입는 시간도 아까웠었나 봐 나는 몸이 뚱뚱해서 그런지 몸이 비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옷 계속 못 입고 땀 내서 나고 막 내 몸을 조이는 것 같은 그 교복을 그 시간까지 입고 있을 상상을 못했었거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나는 맨날 11시에 집에 가다가 오늘 딱 1시에 남아본 거잖아 저 새끼 맨날 밤 12시에 맨날 밤 2시까지 학교에서 교복 입고 안 갈아입고 그 갈아입는 시간조차 아깝다고 생각하고 졸림 운동장 뛰면서 매일 쟤는 저렇게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아까 내가 감상에 젖었다고 했잖아 월광 소나타 근데 그 생각이 뭐로 바뀌냐면 제가 운동장을 교복 입고 뛰는 동안에 하늘이 쟤를 받겠구나 저 달림이 쟤를 받겠구나 저런 게 하늘을 감동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 근데 그리고 뭐 근데 이제 선생님이 멋있게 보이려면 아 그래서 나도 깨달아서 이때까지 계속 공부했어 뭐 이래야 되잖아 근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나는 그냥 이때까지 공부하면 맨날 집에 갔어 그냥 계속 근데 그리고 나서 그 해에 수능이 끝나고 발표 놨는데 서울대 합격상 수 뭐 그때 한 70명인가 80명인가 그러고 의대 합격생 다섯 명인데 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선생님은 서울대 의대를 공부 꾸지도 못하는 성적이었어 뭐 워낙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갔는데 근데 그 한국에서 최고의 학부에 최고의 의대를 얘가 딱 다섯 명인데 내가 아는 애가 그 안에 있다는 거 보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랬어 엄마 걔 서울대 의대 갔어 내가 들어간 것처럼 좋아했지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나를 보고 되게 한심하게 쳐다봤던 게 기억이 나 아직도 병신하던 거야 그냥 근데 그때는 그럴 수 있지 너희는 이해 못하냐 그런 거 이해하지 친구가 막 그렇게 되면 우와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엄청 친한 친구는 아닌데 근데 말이 많았어 왜냐하면 얘만큼 공부를 스스로 자기도 그 정도 한다고 생각한 애 중에서 거기를 못 간 애들이 뭐 얘 보고 뭐 서울대 의대 뭐 제가 문 닫고 들어갔다는 둥 뭐 개소리들 많았어 독서실 읽고 막 친구들 만나는 데서 근데 그때 선생님은 그 생각했어 아 저 패배자들이 변명이 많은 거구나 저렇게 나는 얘가 밤에 교복 입고 학교 운동장 뛰면서 하는 걸 단 한 번 봤지만 나는 그때 딱 한 번 보는 걸로 생각했거든 나는 저 정도 노력을 해야지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나는 제 욕하는 애들을 보면서 야 아주 실력 떨어지는 것들이 저렇게 비난질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지 근데 그러다가 결정타는 바로 그 다음 해였어 선생님한테 엄청난 충격이 한 번 있었지 어쨌든 쟤하고 나하고는 그렇게 뭐 연락하고 하는 사이는 아닌데 우리 반에 그냥 저런 애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친구라고 하긴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 해였어 뭐 솔직하게 다 얘기하니까 기분 좋다 편안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반술을 하기로 했어 학교 다니다가 그 뭐 이제 그러면서 좀 이제 나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근데 니네 알다시피 재수생이나 반수생들은 대학교가 내가 학원에 놀러오면 걔하고 그날 저녁에 투다리 가서 술도 먹고 막 그래 어디 가서 놀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정신 못 차린 거지 내가 딱 그런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종로구에 동승동이라고 대학로라는 데가 있어 들어봤어? 그 대학로에 대학로에 보면 너희들 그 길거리에서 막 공연하고 연극 뮤지컬 막 이런 거 하는 거 그 동네야 근데 그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대학로 한 중심에 농구대가 있었어 근데 그 농구대가 있는데 그 농구대에 하... 참 뭐 이 말 하기 쪽팔린데 그냥 하자 그 농구대에 농구를 하러 오는 애들이 되게 잘 하는 애들이에요 서울 시내에서 농구 좀 하는 애들이 와 농구 여기 와가지고 뭐를 하냐면 덩크 꽂고 그래 근데 일반 사람들은 덩크를 못 하잖아 근데 선생님도 그랬어 대학교 1학년 반수할 때 친구들하고 참 그... 그 뭐라고 그러냐 허세 여대생들이 보고 여자애들이 보고 사람들 앞에서 농구 잘하는 척 하는 애들이 여기 와 있는 거야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덩크 꽂고 막 애들하고 농구에서 이기고 막 이러고 맛있는 닭갈비 먹고 그 다음날 학원 가고 막 이런 한두 번을 했지 근데 나는 몰랐어 서울대 의대가 이 대학로에 있다는 걸 그때까지 몰랐어 그 서울대 의대 연건 캠퍼스라는 게 있대 나도 몰라 근데 그게 대학로에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는데 어쨌든 그날 농구 끝나고 닭갈비를 먹고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딱 탔는데 지하철 이렇게 있으면 이제 지하철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옆에 딱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서 있는 거야 근데 얘 옆에 오랜만인 거지 야! 하고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얘 옆에 딱 보니까 어떤 여자친구가 이렇게 머리 긴 여자친구가 서 있는 거야 근데 봤는데 연예인같이 예쁘더라고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서울대 의대를 가니까 저렇게 예쁘네 사기나 보다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들을 봤어 내 친구들 하나같이 뚱뚱하고 기쁘고 얼굴이 힘쓰게 생겼어 근데 거기서 이제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던 게 너희들도 문득 그런 거 같아 너네 지하철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지하철이 팡팡팡 지나가면서 그 유리가 반사되는 유리는 아니지만 투명한 유리지만 그걸로 내가 보일 때 있잖아 보이는데 근데 그 지하철이 문이 싹 천천히 되는 순간 더 또렷하게 보이잖아 근데 그때 얘는 그 거울에 비춰진 쟤하고 나고의 대조 대립 나데이버비 말이야 내가 나시고 얘가 버신 거다 근데 내 모습은 그냥 후추근한 티셔츠에 땀이 났다가 이제 마른 대충 입은 옷에 불안한 미래의 잘생기지 못한 얼굴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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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학생인데 왜 그거 있잖아 아주 재수도 안 하고 바로 최고 명문대학교 들어간 애들이 있는 원래 그날 느껴져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단정하고 댄디한 이런 세미 정장 같은 거 있잖아 의대생 막 이렇게 아예 그냥 의대생 써 있어 그런 게 이제 비교되면서 그 지하철 눈에 이렇게 비교되면서 한편으로는 야 제가 진짜 멋있게 됐구나 저기 이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게 저거구나 한편으로는 아 이거 내 인생 뭔가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 세월이 지나서 얘는 지금 어디 있냐면 가끔 얘가 궁금했어 얘는 어디 있냐면 얘 치면 나와 이거 캐스트 끝나고 밝힐 수 없으니까 너희들한테 이름을 알려줄게 너희들 네이버에서 나랑 같이 치는 시간을 가져보자 알았지 쟤는 정말 명문대학교에 의대 교수가 지금 돼 있어 의대 교수가 가끔 선생님하고 이제 수능 끝나면 현장이나 아니면 온라인 Q&A 게시판으로 선생님 뭐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 어느 학교 어디 갔어요 하고 애들이 감사 글 남기는데 저 학교 그냥 의대 가는 것도 힘든데 저 학교 제가 교수를 있는 저 학교 의대에 갔다는 글이 있잖아 그럼 나는 좀 반가워 야 그 학교 의대 진짜 좋은데요 그러면 만약에 누가 나한테 선생님 그 의대 아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쥐불도 모르는데 그냥 내가 인정하는 애가 거기 학교 교수니까 그렇다고 애는 아니지 친구도 아니고 그냥 아주 멀리 있었던 그런 애 되게 기분이 그래서 어른이 돼서 살아보면 고등학교 때 하늘을 감동시키고 월광 쏘나타 그 아래에서 뛰는 정도로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인정하던 그런 애들이 의사 선생님 되고 학교 선생님 되고 막 변호사 선생님 되고 막 이렇게 돼서 각계 각층의 가장 중요한 중추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니네는 아직 애잖아 애새끼들이잖아 그지? 니네는 이 나라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른이 되면 신문에 나와 있는 안 좋은 뉴스들을 보면 애들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안 좋은 뉴스만 있어?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어른이 되면 그 안 좋은 뉴스를 보면서 이 나라는 정말 희망이 있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건 중에서 천 건의 사건 중에 999 건은 다 좋은 일들인 거야 그러니까 뉴스에 안 나와 근데 그중에서 999 건 다 좋은 건데 그중에 한 건이 완전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그게 뉴스에 나오는 거거든 이해가 됐어? 뉴스에 많이 거꾸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지 길거리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만원짜리 지폐가 떨어졌는데 경기고등학교 학생 진우하고 현우가 주워서 할아버지 놓치셨어요 이거 빨리 가져가세요 뭐 이런 좋은 뉴스 이런 뉴스는 안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렇게 공부 잘한 애가 그런 좋은 대학교에 가서 교수님 되면서 훌륭한 애들을 가리킨다 이런 거 뉴스 안 나와 당연한 일이니까 그래서 어른이 되면 특히 이제 뭐 내가 학교 선생님 뭐 의사 선생님 이런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게 그래서 그랬지 그래서 오늘 여기 대치동 현강에 애들이 아버님이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서 얘기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요지는 나는 언제까지 공부했다고? 니네는 오늘부터 이때까지 공부해 알았어?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 나처럼 살지 말고 얘처럼 살아 알았어 몰랐어 알았지? 끝!